리헤브걸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손흥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이번 주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수만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김혁문 사장님, 정창환 이사님, 그리고 곡을 써주신 켄지언님, 안무 짜신 재원 오빠. 합친 결과 더 쇼 초이스의 주인공은 CLC 축하드립니다. 팀이랑 우리 회사랑 우리 팬 여러분들 체샤랑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다 같이 처음으로 더 쇼에 나왔는데 메이크업, 헤어 스태프들,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체샤!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마마무 에스 넌이지 먼저 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김나우 대표님, 이영문 대표님. 너무 감사해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안 인사드릴까요? SBS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See you next tim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팬스분들 축하드립니다. 괜찮아. 정말 괜찮습니다. 축하드려요. 일단 사랑하는 이수원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저희랑 함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21!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하고 감사드리고요. 테디오빠. 그리고 오늘 와주신 징여오빠. 늘 감사드리고. 패블리 패블리.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네, 골목 준비해주시고. 통중 집계된 실시간 문자 투표 점수를 합친 결과. 더쇼초이스의 주인공은? 티아라! 축하합니다. 트로피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독초초이스 티아라. 성함으로 들어볼게요. 3! 3! 4! 4! 블랙핑크의 위파람 축하드립니다 항상 멋진 곡 써주신 갓데디오빠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주신 부모님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처음에 시스텐 첫 방송을 한 날인데요 뭔가 그때가 어제 같은데 이렇게 일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아직 데뷔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원스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우리 원스 너무 고마워요 2013년 8월 5일 주 생방송 뮤직비디오 크레오 박수찬을 소상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떡해 어떡해 대표님 그리고 저희 크레오 식구들 부인실장님 비난 실장님 너무너무 정말 감사드리고요 시작했는데 이 자리까지 큰 상 주신 거 너무너무 정말 감사드립니다 엄마 아빠 정말 사랑해요 보고 있죠 사랑해요 아빠 이제 안 울게 해드릴게요 아빠 웃을 리마 남았습니다 사랑해요 일하는 소녀 축하드립니다 수상소감 스타키래요 저희가 데뷔하고 첫 1위여서 지금 너무 떨리는데요 이렇게 수상소감 말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신녀를 못했는데요 우리 집에서 보고 있을 하슬이 이번 상을 타고 되게 저희 곡 메세지처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엠카 사랑해요 오비 사랑해 공부할 수 있는 연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